윤해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시장에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해림 대표님은 올해부터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올해부터, 올해는 이미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시작할 좋은 업종, 수익을 줄 수 있는, 올해부터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주신 걸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연장선으로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까지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면서 제약바이오주 한참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비만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역시 한 2년 정도 부진했던 주가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증시의 키워드가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제 저성장, 성장의 희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조금 나오면서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저성장 시기에는 제약바이오를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고, 또 이제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이 M&A 시장이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다시 제약바이오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 작년 연말부터 다시 또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은 연초에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저기 상존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해 주신 올해부터 시작,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워낙 좀 기대감에 오르는 무한이면 도의 섹터이기 때문에 좀 종목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중에서도 조금 탄탄한 종목 첫 번째, 한올바이오파마를 보려고 합니다. 네, 내분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160여 개 정도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이 그레이브스병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에 따른 이 기술 이전 수혜를 보겠다라고 해서 12월 말 정도의 시세분출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의 절반 수준이 한올파, 바이오파마가 같이 가져갈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경쟁사가 시총에 한 7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이익의 절반을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같이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현재 2조 5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23년, 작년 같은 경우, 발표 예정이었던 이 모든 임상 결과나 일정들을 좀 시장에 약속했던 이 시기에 맞춰서 신뢰성을 높게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같은 경우 매출액 한 39.8%, 그리고 영업이익이 6,993.3% 증가를 해서 단기 수능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 이익을 내기가 조금 힘든데, 매분기 적자반에는 이 신약 개발사와 달리 이미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 궤도가 좀 올라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당장의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향후 27년, 2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제약바이오를 조금 한 1, 2년은 보고 길게 모아난다,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같이 보시면 좋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한올 바이오 파마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단기적 트레이딩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시켜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이제 올해도 AI 붐이 좀 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AI 관련된 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신테카바이오를 고려가 합니다.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곤지능 신약 개발사로,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 회사인데요. 최근 글로벌 비임상 임상수탁기관이 전문 기업인 코어스템케몬과 AI 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임상 서비스 및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신테카바이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그렇듯 신약 개발이 사실 쉽지가 않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핵심이고,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AI가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체 보실 때, 이 AI 제약 바이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신약 시장도 2021년에 4억 1320만 달러에서, 이제 22년에는 6억 980만 달러로 커졌고, 이 정도면 이제 매년 한 45%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가 그대로 간다면, 향후 한 2027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40억 3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 AI 신약 개발사 1호로, 앞으로의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사실 당장에는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 아직 거래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상황, 그리고 업황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씩 골라주셨어요. 역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AI가 접목된, 관련된, 인공지능 접목된, 관련된 종목들을 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 쪽 관련된 이 키워드, 저희가 이상협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협 이사님은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앞에서 신약 개발 AI를 소개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의료 A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연 루닛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닛이 올해 미국 진출 원년입니다. 볼파라 인수를 통해서 미국 진출 원년이 될 텐데, 유방조용술 AI 솔루션 개발 기업이죠, 볼파라가.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7년 넘게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루닛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고, 또 빅테크들과의 또 업무 협력 기대감도 열어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자금 조달 구체적 어떻게 좀 자금 조달을 할지, 그 부분이 좀 확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루닛 AI 솔루션을 도입한 의료기관 수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2개월 전인데, 한 3천 곳을 돌파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루닛 인사이트가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중기적으로는 루닛 인사이트 말고, 항암제 효과 예측 솔루션 루닛 스코프에 대한 성장성이 정말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제약사 한 20여 곳이랑 연구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은 예상할 수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련돼서 팔로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 한 달 정도 흐름을 살펴보면,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기관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이 하루 이틀 빼놓고는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산다고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기금 수급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이 바닥이라기보다는 최근 저점이 지켜지는, 바닥을 단기적으로라도 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루닛까지 의료 AI 쪽에 역시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의료 AI 쪽이 조금 눌린 상황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닛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연기금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할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었고 새해가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1월 효과에 뭔가 선두주자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의료,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시고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